사도 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Acts라고 해서 행위, 행동, 행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또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도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이 사도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행전입니다 이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정말 크게 스펙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 진정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선택을 하신다 이 땅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이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들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일자 무식한 어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빌립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일을 맡아 주십시오 이 일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이 딱 하시는 말이 아유 뭐 일계 집사 주제에 제가 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계 집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자기가 강하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어?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영적 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아시지만 본래는 이 청년 시절의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의 문법이 맞지 않는지 다른 사람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디엘 무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한국에도 봐도요 이 간증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이 복을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너무 고대해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막 병이 걸리셔가지고는 꼭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런 간증들이 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성명의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잡혀진 몽땅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또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에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들을 나타내십니다 정말 신체의 장애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의 큰 부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조성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직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빌립이 성공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좀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사마리아의 조성에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더 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판단에는 그것이 낫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슨 길이었다고요? 광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교 전략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요 좀 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특별히 항구도시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종들이 들어와서 교류를 합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구도시를 전략적으로 성교 전략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깨졌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성교를 꿈꾸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별을 또한 만들어 가시고 또 만남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살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광야 길로 내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아무리 한 사람의 만남, 작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신비라고 우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이별과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을 내가 삼겠다 어머니를 아버님으로 아버지로 삼겠다 라고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계획해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뜻대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만남들은 보면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능력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기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픈 이별을 하고 또한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만남이 우리에겐 기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실지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여기서 만나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의 이 귀한 만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소중한 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신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약길에서 한 사람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정말 순종할 때 그 예비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내시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보게 되면 권력의 이인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왜 예배를 하러 에디오피아 사람이 갔을까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히브리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것은 바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아이를 시바 여왕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부터 소위 개종된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탄생을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짐작하듯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광약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라 했을 때에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29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빌립은요 정말 영적인 sensitivity 이 성적인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조아 여러분 다른데 예민해지기보다는 우리 성령에 항상 늘 순간순간마다 정말 귀를 기울이며 예민해질 수 있는 조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예 돈 돈에 굉장히 예민해지요 어떤 명예에 굉장히 예민해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예민한 게 자존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펄쩍펄쩍 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항상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갔을 때에 이 이사야 글을 읽는 거 보면서 이제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31절에 그 대답으로서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갔지 앉으라 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개시되어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가르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갑자기 그냥 요즘에 크리스천 아디클을 보니까요 아이시스 어떤 대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더래요 나타나시면서 제가 다음 주, 다음 토요일 날 우리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해주고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 목회하시는 분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어떤 다른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내 친구인데 아니 목사면서 어떻게 예수에 관해서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내가 말해도 너 믿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왜 나한테 아니 목사면서 아니 나한테 왜 이야기를 안 해 줬냐 이렇게 좋은 것이며 내가 미리 미리 믿었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로마서의 기록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눈에 아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내가 전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걸 전하면 정말 통하지도 않을 사람 이런 것을 구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때를 얻든지 무엇을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요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 나 기다릴 거야 저 사람 망할 때까지 망하면 마음에 공급해 줘서 그때는 이제 다가가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믿을 거 없지? 뭐 이렇게 오프로치 해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공급함과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에디오피아의 권력의 2인자였지만 그래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권고함이 있고 경건함을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다가가서 정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기로 원하는데요 이 버스에 가면서 아니면 전철에 타고 가는 승객들한테 갑자기 버스를 타가지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합니다 하고 막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한번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전도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정말 복음이 들어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자살하러 죽으러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지점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쑥 올라오더니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저래가지고는 전도가 될까? 저래가지고는 복음이 들어갈까? 아니라고 하네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상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예상을 벗어나시는 분이세요 빌립으로 강예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인간의 선교 전략 우리의 판단으로 가질 수 있는 선교 전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역사 하셔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다 청컨대 내가 문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을 열어서 그저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누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했을 때에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이게 누구일까 누구일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인나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번쩍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궁금했던 것이 그냥 이 실에 구슬이 막 깨이듯이 한꺼번에 쫙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묵상했던 모든 그 히브리의 성경들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탁 받아들였을 때에 추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시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 기슨버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브라질의 성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라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라삐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그가 하는 고난의 종 그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아버지 이 그거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성경을 탁 뜨면서 알 필요가 없어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고 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영국에 유학을 간 것이죠 유학을 가면서 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크리스찬에게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은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라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회심이 일어나요 컨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커미트하면서 브라질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궁금한 그 말씀 가운데 경건을 찾으면서 궁금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세계 선교회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에디오피아 컵틱 교회가 전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숫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3천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나라가 구원받는 세계 선교회의 횃불이 이제는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발적인 엑스플로시브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또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한인 동포 사회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또한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깊은 우리 교회를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